춘천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의회가 센터 조성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춘천시는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가 호수정원 사업의 핵심 시설이어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이달 중 임시배 계획을 예고하면서 해당 안건이 재논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아모를 끼고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춘천 중도. 향후 춘천 관광산업을 이끌 호수정원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정원 조성의 전초기지가 될 정부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춘천시의회가 사업안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최근 일을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센터를 지으려는 곳이 조선문화유산 복원사업 추진부지인데 이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변경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춘천시는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비 160여억 원을 확보했지만 연내 사업 추진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가 불용 처리됩니다.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가 춘천시 역점 사업인 호수정원 조성의 핵심 시설인 만큼 센터가 자초되면 정원 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시의회가 이달 중 임시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알려진 임시의 안건은 최근 지원조례가 폐지된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직원 고용 문제와 주민자치지원사업 유지 등인데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도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과 개선안 등을 보고 의원들과 협의해 관련한 건을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임시의회에서 시의회와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정원 소재 실용화 센터의 운명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연 뉴스 박명원입니다.